안동력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안동력 불렀는데 어떡하지? 미안해서 미운 사람? 알았어. 요거 돈 받았으니까 돈도 뺏길지도 모르겠다. 사람 마음이란 거 모르거든. 금방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좋다. 불러주고. 나 요거. 저게. 사람이 좋다. 일단 돈 받았으니까 요거 부르고 팔으면 안 될까요? 요거. 네. 사람이. 남자에서 한번 몰려가지고. 아이씨. 나 남한지 이렇게 생각해 드리겠네. 사람이 좋다. 우리 이창희씨 노래. 참 좋아요. 사람은 무조건 누구나 다 좋습니다. 태어날 때 또 다들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살면서 이렇게 또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면 욕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또 싸우고 나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람이 좋다. 죄송해요. 엄마 이 노래 부를 건데. 우리. 알아? 최하 이화여대. 응대 나왔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좋다. 이건 솔직히 대학. 우리 이창희씨가 대학 가요자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사람이 좋다. 한번. 질문 있으면. 음악. 큐. 누가 저기 가서 저쪽 무대 전시 좀 끊어놓으면 안 될까? 시끄러워. 나도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람과 순단장 하고 싶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람과 순단장 하고 싶다. 사랑이 좋다.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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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뒀 없어 던진 말로도 충분해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저 좋은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자녀 잡마치고 격리 나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한국도 아무래도 필요없어 웃긴 마음을 놓쳐보네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나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나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